계속해서 박성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. 이렇게 내 부동산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질 때 혼자 고민하시거나 또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문 열어두도록 할게요. 서울전화 02-2128-8504번 02-2128-8504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? 끝번호 205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.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18년도에 임대업을 접으면 23년까지 살던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했는데 계속 그 집에서 살면 23년 이후까지 연장이 될까요?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. 대표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? 안됩니다. 안됩니다. 5년 법령입니다. 제가 첫 번째 상담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. 155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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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항입니다. 24항. 장기임대주택. 다음 장기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게 장기임대주택입니다. 장기, 단기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지자체에 등록하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 내고 그리고 5% 초과하지 않게 임대를 올리지 않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장기임대주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요.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 다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시 보시고요. 보시는 대로 질문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말소 등록 자진말소든 자진말소든 첫 번째 자진말소든 두 번째 자동말소든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한정입니다. 그 이상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대 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서 아까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상담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0항을 적용하겠다.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난 시간에 상담 내용을 보시고 지금 그래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주택이 좀 더 가져가면 더 가치가 높겠다는 판단하에 더 진행을 거주하신다고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. 그 전에 결정을 하셔서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내가 나중에 1세대 1주택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다른 혜택을 다르게 보시든 방법론을 달리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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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